제가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확인된 건 종교조가 행정부 입장에서 사법부 대법원의 종교조로 관련된 심판이 계류된 상태니까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담고 지적하고 나가는 게 부담이 되어서 그러지지 못하지만 저희 다른 내용의 공고는 계속 다 수용하고 한지당 공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반면에 정규조 관련된 사법부의 인장이 돼서 꼬마 공연에 입장하고 좀 더욱 거리가 있나 싶던 장관님이 이제 확인된다는 그런 사람들에서는 직접 고용명령에 대한 시정부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합청금자하고 원청이 있을 때는 대신 또 관계에 또 다른 관계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그들 간의 협의를 우린 조각을 운영하면 안 되지 우린 조각을 운영하면 안 되지 우린 조각을 운영하면 안 되지